여러분은 오늘 A와 B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12개의 선택을 보고 5초 안에 결정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통계가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내 결혼식에 한 명도 안 오기.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기. 10살 나이로만 남은 평생 살기. 60세 나이로만 남은 평생 살기. 어디로든 순간이동 초능력 갚기. 누구로든 변신 가능한 초능력 갚기. 사랑하는 일하면서 월 100만원 벌기. 혐오하는 일하면서 월 1,000만원 벌기. 다른 사람이 입던 속옷 입기. 다른 사람이 쓰던 칫솔 사용하기. 오늘 바로 로또 당첨되기. 수명 2배 더 살기. 월요일 새벽 4시에 출근하기. 금요일 자정까지 일하기. 책 읽지 않고 평생 살기. 음악 듣지 않고 평생 살기. 항상 거짓말하기. 상대방 거짓말 전부 알아채기. 친구 대신 내가 누명 쓰고 감옥 가기. 나 대신 친구가 누명 쓰고 감옥 가기. 정말 나쁜 일 하고 칭찬받기. 정말 좋은 일 하고 비난받기. 세상을 구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세상을 구하면서 죽고 영웅이 된다. 여러분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얼마나 많이 달랐나요? 오늘 열두 가지 제안 중에 어떤 선택이 가장 힘들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설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결정 못하신 건 아니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